꼬리야, 꼬리야, 꽁꽁 튜브 꽁꽁 튜브 안녕 친구들, 우리 삼형제가 캔디팩 그라데이션 하네스와 리드주를 선물 받았어 나 긴 꼬리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느낌이 올걸 근데 말이지 나도 좋지만 울 어무미 아주 좋아서 난리부러 쓰지 뭐야 색이 너무 이쁘다나 뭐라나 말 좀 그만하고 일로 와봐, 꽁이 한번 해보자 꽁지랑 꽁타니 먼저 해봐, 난 안해봐도 딱 맞거든 으이구, 알았어 알았어 어머어머, 우리 꽁지 왜 이렇게 잘해 아휴, 잘한다, 기특해 죽겠네 뭐 이런 것쯤이야 요래요래 하면 되지 꽁타니 녀석이랑 나를 똑같이 보지 말라고 같은 취급하기는 아냐아냐 근데 요거 끈 조절 너무 쉽다 착용샷 짜잔 오구 이뻐 오구 이뻐 누구 새끼인데 이렇게 이뻐 이쁘긴 어이가 없네 나 정도는 돼야 이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어멈, 그만 좀 하고 나가자 아휴,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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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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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